제도권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3박자를 갖춘 타이밍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3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첫 번째 컨센서스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최초에 1600억까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400억까지 강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합병법인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재고자산의 증가 부분입니다. 2분기까지 공시된 내용은 재고자산이 2.5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분기 현재는 3.2조까지 늘어나면서 재고 해소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재고 감소 시기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순이익 얘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결국 7천만 주의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당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호재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호재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3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단기순이익이 1,600억 공시된 부분, 1,500억 공시된 부분, 3분기에 2,200억 공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4분기에 예측치였습니다. 1,600억까지 공시를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23년에 총 영업이익이 7천억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 1억 4천만 주를 나눴을 경우에 주당순이익이 4,800원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4,811원을 22년 말에 퍼로 곱했을 때 적정 주가는 25만 원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론가는 25만 원이고 퍼로 40배 적용, 40배는 어떻게 나왔냐면 코스피 의약품 전체가 48배인데 셀트리온이 43배를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보수적으로 40배만 적용했을 때 총 단기순이익은 1조 천억이라고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었으니까 변하지 않는 숫자 그래서 주당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을 경우에는 7,581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30만 원이라고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400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1,2,3분기 단기순이익은 그대로 두고 4분기 예측치를 1,000억에서 400억으로 줄였더니 결과적으로 입사는 전체의 단기순이익은 5,700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당순이익은 3,957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957원을 마찬가지로 퍼 52배를 곱했더니 결국 20만 원이 적정 주가였고 40배의 퍼을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안 바뀌었으니까 40배의 퍼을 적용해서 24년에 실제로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을까를 예상했을 때는 1조 1,000억 그래서 주당순이익이 7,580원을 곱했을 때 적정 주가는 마찬가지로 30만 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진짜 관건인데요.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건 셀트리온의 재무재표고요. 이건 헬스케어의 재무재표인데 셀트리온이 처음에 공시했던 게 매출이 이만큼 나왔다라고 공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급은 매출을 까봤더니 이렇게 1조 1,000억이 매출이 나왔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자산이 2.5조나 쌓여있으면서 이걸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 매출이 다 일로 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재고 소진 이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 소진 2.5조의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연히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기보고서상 내용을 해석해드렸던 거고요. 네 번째가 진짜인데 어쨌든 주식수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하면서 0.44대 1로 주식수가 1억 4천만조에서 2억 1천만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커졌으니까 주당순위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펄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가격은 15만 원이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론적인 가격은 오케이 주식수가 늘어난 건 오케이인데 결과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만 있냐 결과적으로는 자산인식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자산도도 늘어났을 것이고 비용 감소 부분 실제로 판관비가 양쪽에서 나가던 게 한 군대로 줄었을 거니까 이 줄어든 부분도 비용에서 감소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역산에서 약 20%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도권 주식분석이 컨센 저는 5천 원의 주당순위액을 계산했었고 48배를 정했을 때 25만 원 수준의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증권사 두 군데서도 25만 원까지 예측하면서 똑같다라는 부분을 제 회원 전용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목표가는 30만 원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펀은 그대로고 순이익 예정치는 그대로고 주식수도 늘어나는데 주당순위액은 감소됐지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20%의 추가분이 생기면서 30만 원의 주가는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론적인 가격은 30만 원이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재고자산 이슈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되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시장에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회계 분식이나 재무 약간 장마쳤던 부분 때문에 좀 투명성의 부분도 항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헬스케어한테 매출했던 부분을 약간 일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을 자발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게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밤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이슈만 적용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적용을 해야 해외의 여러 투자처에서도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을 결국 1분기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1분기 실적을 그대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결론인데 난해한 점이 많죠. 실제 애널리스트들도 편차가 되게 커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주가가 해석된 부분이 있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기존의 매출이 재고로 잡히면서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매출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판매비, 마케팅비 이런 게 줄어들면서 비용도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1분기부터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정말 대박 나는 거고요. 근데 실적이 오래 안 좋게 나오면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만 기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주이다 보니까 씨를 뿌려놨으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를 계속 추적해야 되고 재무자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24년 1분기 실적이 보통 1분기 말 3월 31일부터 45일 이내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분기부터 해결될 전망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진펜트라입니다. 유럽에서 램시마로 팔렸던 게 인플렉트라고요. 램시마 SC로 진펜트라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2월 29일부터고요. 처방 가능할 전망입니다. 초기 월간 처방량은 300건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건 별로 안 돼 보이지만요. 미국에서 이미 좋은 예시가 있죠. 이미 램시마는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시면 월간 처방량이 16년 말 17년 초 그러니까 6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겁니다. 3000건이 넘어가는 숫자로 커진 거예요. 이때 좋은 예시가 월 60건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배나 증가하면서까지 진펜트라가 2월 29일부터 엄청나게 효용성이 높겠다고 전망한 이유가 결국엔 인플렉트라라는 좋은 예시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신약의 지위로 FDA 허가를 받을 겁니다. 단순한 투약 이외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 IV 제형에서 SC 제형 IV 제형이 결국 이 램시마 그냥 기본적인 제형인데 병원에 가서 5시간 기다려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 링게를 맞으면서 투여를 했었어요. 됐어요. 근데 이 램시마 SC는 결과적으로 집에 가서도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하지방에다가 직접 투약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투약 이외의 의미라는 게 결국엔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투약 편의성 개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효성하고 안정성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플렉트라가 보유한 시장으로 한정했을 경우에 진펜트라가 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을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는 화이자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램시마 SC의 진펜트라도 화이자를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화이자랑 협의 단계인데 시장 극대화를 위해서는 화이자도 사실 이 진펜트라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IV에서 SC로 투약 편의성 증대되는 부분 5배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화이자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성장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 주가가 한 번 팍 뛰었다가 앞선 4분기의 매출 감소나 합병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FDA 승인 났고 그 다음에 처방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5배 이상 뻥튀기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결국엔 시밀러인데요. 이 스텔라라 BS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FB 매출 1위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나오는 스텔라라 BS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로 이때 23년 6월에 엄청나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특허가 23년으로 만료가 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로 이 휴미라 BS를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었어요. 근데 이때 했던 게 뭐냐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높은 경쟁 그리고 FB의 방어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약가를 낮추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10개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특허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약가의 86%나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장을 낸 거죠. 휴미라가. 이 스텔라라라는 에브비의 오리지널 신약에 근데 경쟁이 치열하고 스텔라라라가 방어하고 약가가 10개 이상이 여기 보시면 있어요. 셀트리온과 바이오에피스, 암젠, 알보텍, 테바, 포미콘 그 다음에 프레이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허가 신청했는데요.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가가 86%나 하락했어요. 아무리 바이오시밀러라도 단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때 이렇게 빠진 이유가 결국은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포기했었냐. 결과적으로는 재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디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허가 신청을 했고요. 이게 2024년 7월 20일 날 유럽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이 시밀러의 셀트리온의 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를 잘하는 셀트리온은 결국에는 이 PBM 약국의 허가를 약국의 처방전을 실패했던 그 아픔을 딛고 24년 7월에 유럽에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는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이슈 나오기 한 한두 달 전부터는 분명히 이것도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출시한다. 엄청난 호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업종 전체는 지금 삼바가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바이오가 최근에 2차전지 무너졌죠. 반도체는 가는 테마만 한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업종 전체에 바이오가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부분도 미국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망할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개발을 하려면 명구개발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로 2년 지속되다 보니까 회사들이 합병되거나 다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회사들만 간다고 봤을 때 업종 전체적으로 살아남은 회사들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24년부터 앞서 보셨던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2월 29일부터는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앞서 보셨다시피 300건 이상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10월 IR에서 셀트린을 밝혔던 게 9천억 원의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24년 7월에는 유럽에서 휴미라 BS 출시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진펜트라인데 신약기반으로 특허를 받아서 2037년까지는 SC제용으로 특허를 받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 받았고 오리지널로서 지위는 결과적으로 높은 약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복용 편의성으로 입소온이 나게 되면 점점 더 커질 거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저항으로 원래 다가섰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반어체가 다 휩쓸어가면서 수급이 많이 빼앗긴 그런 상황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은 부분이 지금 사중바닥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이 결국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에는 기술적으로는 18만 원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리고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2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업종이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의 일반적인 펄을 적용하면 48배 적용하게 되면 25만 원은 그냥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주가입니다. 그리고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실적이 결국에는 1조 천억 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1조 천억 원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 한 7,800억만 나와도 7,000억, 8,000억만 나와도 생각보다 주가는 25만 원 이상에서 충분히 놀 수 있겠다. 그리고 수급이 붙어주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셀트련의 운영 방침 행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매출이에요.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고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